지금 여기 발산역 9번 출구 앞이죠? 네 9번 출구 앞인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이제 사거리에요. 저쪽 편으로 이제 NC뱅가점 방향으로는 예전에 과거의 구상권 그리고 발산역 9번 출구부터 마공역까지는 신상권이라고 불립니다. 과거의 구상권에 있던 상권들은 이미 이쪽 신상권으로 많이 넘어와 있어요. 그만큼 이쪽이 이쪽에 좋다는 얘기거든요. 또 신상권이니까 가격도 이쪽이 더 나가겠네요. 네 가격도 높죠. 자 그리고 이 9번 출구에 바로 지금 기업들의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유동인구가 많이 많은 곳이거든요. 동선이. 그래서 한번 이쪽 동선으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옆에는 또 뭐죠 이게? 네 바로 이곳은 이대 서울병원입니다. 바로 이 발산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또 큰 병원도 있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쭉 걸어가 볼게요. 네. 어떠세요 분위기가 이 상권이? 상권은 지금 일단은 건물들이 다 새 건물 같아서 신상권이라는 게 느껴지고 네. 깨끗하고 좀 도시적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새 거죠. 얼마 생기지도 않았고 이제 마곡지구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에서 역산력 테헤라노에 높은 높은 빌딩이 쭉 있잖아요. 네. 자 이쪽 이 발산역에서 마곡역 가는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물론 건물 높이는 높지는 않지만 이 기업들이 이 상권이 쭉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은 이 많은 상권들이 안테나 매장으로서 이 많은 유동인구라든가 차들 지나갈 때 눈에 뜯듯이 그래서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쪽 방향이 바로 그 이 유동인구 유동인구라고 보시면 유동인구들이 많이 지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시간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물건은 바로 이 킨즈마크 운영건설에서 시공한 킨즈파크 나인인데요. 이 킨즈파크 나인은 이 발산역과 바로 가까이 붙어있고요.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리고 ABC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B동 위에 이 메가박스가 또 입점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발산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온 물건을 보면은 지금 이 ABC동에 이쪽에 그 A동 쪽에 지금 1층 상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지금 이 B동의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비동에 지금 입지 좋은 저기 3개 호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상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 복병이라는 것 때문에 잠깐 지금 비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저쪽으로 볼게요. 쭉 이쪽. 네.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 뒤편으로 이 지금 R&D 센터 LG가 있죠. 네. 네. 제가 방금 저희가 나온 걸어왔죠. 분명. 발산역 9번 출구에서 걸어서 도구를 통해서 이쪽으로 출근을 했다가 물론 점심시간 되면 놀라실 거예요. 이 그물력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퇴근시간은 어떨까요? 더 많지 않을까요? 붐빌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이 퇴근시간에 나오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말 많은 인력들이 여기로 빠져서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이 1층 메인으로 상권에 나온 이 자리. 이 자리 또한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 부동산의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죠. 좋은 입지에 좋은 상권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안전자산을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많은 유동인구들이 이제 자택근문에 출퇴근을 하면서 이 상권 또한 빨리 활성화될 것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메가박스 안에 좋은 호실이 나와 있거든요. 위층에 또 메가박스 옆으로 가면 좋은 호실이 나와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지금 메가박스가 4층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메가박스가 4층인데요. 자 이 영화관 하면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이죠? 그렇죠. 자 이 3년 전 저희가 겪은 코로나가 이 영화관이 상당히 유동인구가 멈췄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멈춰있었겠지만 그렇죠. 이제는 또 영화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메가박스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서 물론 그 4층에도 상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권들이 그나마 남아있었다는 게 상당히 큰 이유입니다. 왜? 이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사람들 많이 올 거라는 거라는 거죠. 자 바로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상권에 대한 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면서 많이 내려갔던 게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있는 공실조차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입점하려고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이 구매를 하실 좋은 기회라는 거죠. 좀 지나 보세요. 만약에 이용을 많이 한다면 이런 영화박스, 영화 메가박스에 그런 그 사람들 많이 이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상권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동안 메가박스 앞에 도착했거든요. 네. 자 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공실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다 꽉 차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광고판. 자 이 층수에 이렇게 많은 상권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단지 이렇게 희도같이 있는 호실이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에스컬레이터 앞에 또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아까 4층에서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공실이 눈에 띄죠. 자 이쪽 호실도 과거에는 샀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호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호실의 매력은 바로 여기 또 있습니다. 와 여긴 또 어떤 공간이죠? 자 여기가 이제 이쪽 이 건물 이 퀸즈파크 나인의 공동 테라스 예 공동 테라스인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문이 있으니까 나오기도 편리한 것 같고요. 자 전망도 좋고요. 바로 대로변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테라스가 있다는 거는 이 상가로서 상당히 큰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한 이 발산역 앞에 문형 퀸즈파크 나인 아까 1층에 나온 호실하고 이 4층 메가박스 바로 앞에 있는 상가 이 호실을 현재 여러분한테 많이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보니까요. 제가 돈만 있다면 선정하고 싶을 만큼 매력이 있는 위치인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일 이 수익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떤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떨어지지 않은 안전한 자산 그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자체를 상당히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강팀장님께서 상세하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상권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댓글에 문의 주시면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네트킹 채널의 박은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